역사가 중요하다는 게 과거를 돌이켜 보자는 뜻인가요 나는 소위 말하는 역사의 교훈을 별로 안 믿어 내 개인적으로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걸 안 믿어 왜 안 믿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그 사신들이 지나온 역사를 모르지 않고 배웠어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 역사로부터 실제로 교훈을 얻었냐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적 역사학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고전적 역사학의 아놀드 토임비가 역사 연구를 쓰고 나서 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도전과 응전인가 그게 도전과 응전이라는 게 역사적 어떤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잖아 거기에 과거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다 소위 말하는 경험적 지식 이런 것들인데 윤준 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단순하게 그게 경험의 축척 경험의 축척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익혀 나가는 것들 그게 그 사람이 역사이긴 한데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이전 역사를 내가 알았다는 거 네가 배웠다는 게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는지 그게 예를 들면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영어를 부르는데 그 히스토리의 원래 어원으로는 그리스로는 이야기이란 뜻이야 이야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 그러면 지난 실제 있었던 일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예를 들면 이재명이 구속이 됐다 하면 그 이재명의 구속이 됐다는 사건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재명이 구속됐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역사가 예를 들어서 역사로서 기록되는 거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역사관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관의 개입은 뷰 내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내느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 그대로 역사라는 건 없어 원래 그래서 그 유명한 이탈리아에 얘는 자파인데 사실은 베이터 크로체가 한 얘기가 그런 거야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그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살아있는 나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물론 자파적 시각에 유물론적 시각이고 크로체 생각은 근데 이해시카라고 유명한 사람이 쓴 역사라는 무엇인가도 그 비슷한 걔도 약간 자파이거든 그런 유물론적 시각에서 보는 모든 역사 그 다음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배웠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역사관에서 개입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묵시론적 종말론 다시 말하면 과거를 배움으로써 오늘 우리가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우리 흔히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낳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묵시론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기독교적 시각이라는 게 뭐냐 아포칼립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 천지창조가 되고 나서 창세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종말론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방식 아 내가 이런 건 다 잊어먹었는데 옛날에 한참 이런 걸 떠들고 다닐 때는 줄줄줄줄 해서 썼는데 그러한 예를 들면 리니어 그니까 그 뭐지 선형 그니까 직선선형 선형상에서 우리가 역사를 시간의 흐름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의 순서에서 일어난 대로 기록하는 거 자체를 역사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보면 그렇지 내가 이런 거 다 떠들고 나면 피곤한 사람이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 중에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를 배우면 미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하는데 문제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거는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이 많아 예를 들어 내가 준준한테 연애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 네가 A라는 여자를 만났다가 헤어졌어 그럼 B라는 여자를 만나 그럼 A를 만났던 여자를 만났던 연애의 담이 B를 만날 때 도움이 되냐고 왜냐 B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똑같은 인간이었으면 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잖아 B를 만났던 때 헤어졌는데 C를 다시 만나 그럼 C를 만나면 C는 A와 B와 또 다를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내가 역사를 공부를 했다는 배웠다는 것 자체가 지식을 내가 예를 들면 쌓았다는 의미인지 지식을 쌓았으면 뭐 저게 1910년에 한일 압박이 되었다는 사실이 한국과 일본의 현재 관계에서 어떤 거를 설명해 주냐 이거야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이완용이 나를 팔아먹었다 이완용은 매국노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완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팔아먹을 수는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최근에 정진세가 그랬잖아 조선은 내부부터 썩어서 망한 거지 일본이 전쟁으로 우리나라 삼킨 게 아니라고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고종원을 우리나라를 러시아에 갖다 바칠까 아니면 어디 갖다 바칠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보면 세상에 살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를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불행이에요 인간은 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어려우냐 많은 수많은 역사적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일어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 데이터를 경제적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디플레이션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정확하게 작동하는 세상에 그건 없다 세상에 보면 주식 시험도 마찬가지 내가 주식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카카오가 떨어지지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배터리가 화재가 나왔는데 데이터가 다 갈라가는 특이한 일이 나지만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왜 자동 소화 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도 좀 이상하게 나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카카오 주식을 갖고 오는 사람이 어느 날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주식이 반토막이 날 거를 예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카카오 부사장 여자애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화재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왜냐 화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안 난다고 봐야 되거든 데이터 센터에는 비예측 상황 우리가 인간으로의 그걸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과연 그게 과거 지식 자체로 있는 게 의미가 있냐 그거를 오늘 끌고 와서 오늘의 문제와 과거의 문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 어떻게 그 문제를 그럼 해결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역사는 과거에 있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역사 교과축 펴놓고 박정희 시대제를 읽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독재야 근데 오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역사책을 보는데 오늘의 경제적 시각 정치적 상황을 봐서 박정희 시대를 보면 내가 과거에 배웠던 그러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이 자체가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독재적인 형태의 경제개발 정책이 아니면 경제를 일으킬 수 없었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역사에 대한 평가 해석 자체는 달라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옛날 지식을 쌓아 놓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냐를 가지고 그 시각을 기반으로 다시 옛날 들여다봐서 다시 재해석하는 게 그게 역사가의 할 일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 일들이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대 30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내가 오늘 50대 60대 이상이 어떻게 살까 해도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냐 못하죠 왜냐 앞으로 벌어질 세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세계를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디지털한 세계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놨다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알 게 나은데 보면 서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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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